전 국민들의 로망 2PM, 그들이 바닷가에 나타났습니다. 그곳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햇빛이 쨍쨍 내리 뜨는 모래사장, 그곳에서는 몸치장이 한창인 2PM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이 몸짱의 주인공은 2PM 공식 몸짱 트래쉬예요. 여름이지, 뼘는 거. 갑자기 춤을 하면서 시원하게 벗었습니다. 멤버들 모두 휴가 나온 것처럼 즐기기에 정신이 없었는데요. 그런데 준수 씨를 바라보던 우영 씨 이렇게 넘어져 버렸습니다. 이게 오지마. 네, 알겠습니다. 갑자기 막 갈 거야, 은허니. 시원하러 갔다 갔잖아. 답답했어. 우선 그렇게 좋은 드라마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. 많은 배우,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. 오영 씨 어땠어요, 태경 씨 연기하는 거 보면서? 네, 다섯 명이 정말 모두가 감동을 했습니다. 아, 정말 뭐 잘생겼기도 했지만 저렇게 비자료를 잘 쓸지는 몰랐거든요. 정말 잘 쓸죠? 명품이에요. 여는 휴가처럼 오늘 다 보낸 것 같습니다. 정말 우리 멤버들끼리 후서에 와서 여러 각종 놀이들을 다 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. 더우시죠? 더우시죠? 정말 기분이 좋았나 봐요. 촬영 중간 이렇게 틈틈이 장난도 치고요. 이렇게 시원하게 제대로 즐겼습니다. 따로 또 같이 바닷가에서 짬을 내 여유를 즐겨보는 멤버들. 아니 우리 근데 니크 씨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미국 공연두 중 여성의 속옷이 날라와서 니크 씨가 제대로 맞았다고 합니다. 배려가지고 춤추다가 옆에 가서 매니저 형한테 빼달라고. 바다 위 하늘을 나는 스포츠죠. 패러 세일링도 타봤는데요. 그런데 우영 씨 낙하는 폼이 뭔가 어설픕니다. 이 화면에 TPM 멤버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. 하늘을 날아서일까요? 정말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.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죠? 자 이렇게 무사히 비행을 마쳤습니다. 짱입니다. 두 편 같아요. 축구 선수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연예인 1위. 태견이에요? 태견 씨가 1등 했어요. 아 진짜래요? 축구 그렇게 못하는데. 아 그래요?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건 뭐야? 그렇게 못하는 건 뭐예요? 진짜 못하는 거예요. 아 진짜 못해요? 아니 니크 씨는 2위 하셨어요. 뭐 2위에 있는 줄 알아요? 저요? 키스하고 싶은 목수. 아 1위는 누구예요? 1위는 김현중 씨. 아 느낄 수 없죠. 네. 그분을 어떻게 이길 수 없죠. 저도 이길 수 없어요. 너무 멋있잖아요. 너무 멋있죠. 너무 멋있죠. 잘생기고. 난 2PM가 훨씬 멋있는데. 아 왜 그러세요? 꼭 나가 이거 꼭. 내보내주세요. 자 이어지는 보너스 선물입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죠? 여기는 다시 바닷가 이번에는 배 위에서 촬영이 진행되는데요. 자 이렇게 몸을 풀고요. 과감하게 물 속에 몸을 던지는 2PM. 시원하겠어요. 어때요? 빠지니까. 네? 어때요? 바닷물이 짜고 좋네요. 어떻게 입술이 파래졌어요? 입술도 파래지고 노메이크업에다가. 아 근데 피부가 너무 좋은데요? 네? 피부 진짜 좋다. 감사합니다. 제일 잘 마시는 분이 누구예요? 뭐 예. 태균 씨. 얼마나. 네, 뭐 이런. 아니요 저는. 네. 많이 마시지는 못하고요. 그냥 즐기는. 아 즐기는 편이군요. 소유하시는 거예요? 네. 오랫동안 즐겨요. 아 오랫동안 많이. 아 오랫동안 많이. 혹시 주사가 조금 독특한 멤버 있어요? 네. 주로는 자요. 아 예. 저는 예. 장소 불문하고 그냥 곧장 자음에 들어가지고. 아 그래요 주무시라고 술 한 잔 해야겠네요. 아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. 저 쿤형이 한마디 했어요. 나 어디가서 함부로 술 마시고 자지 말라고. 그러니깐요 조심하세요 누나들이 항상 노리고 있어요 찬성 많이 잘해 찬성이 첫 번째 마지막 인사면 찬성이 눈꼬린다 한 표 첫 번째 마지막 인사 처음으로 마지막 인사랍니다 우리 마무리 화이팅 마무리 화이팅 시원하게 하자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2PM이 단독 콘서트였는데요 많이 와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